우리 친구 야. 고코야, 고코야, 고코야 우리 한복 맞췄다 우리. 고코야 고코야 먹어 먹어 먹어. 고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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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먹어. 잘 잡았네요. 잘 잡았어요. 어떡해 너무 귀여워. 또 먹어 먹어. 혹시 시선이 너한테 가있다. 나, 또라야, 또라야. 또라야 오빠. 두라야eeeee, 또라야! 아, 또라야야. 여자한테 났어요. 너무 귀여워. 강아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어떡해. 전자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게 강아지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카이. 연기인지 실체 상황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네요. 그 마음이 통한 걸까요? 이렇게 러블리한 명장면의 탄생. 받는 거 아니야, 그러나 내 부모님은 한 번에 들어요. 그래도 더 burnout. 나 좀 가나봐. 그래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앗! 이리 와! 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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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먹어 잘했어 여러분들도 보셨죠 이미가 참 똑똑하네 하나 둘 셋 스타라가 될 강아지를 뽑는 서바이벌 개쇼 슈퍼독에서 우리 엑소처럼 다양한 개성과 매력을 가진 강아지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잘생기고 살인미소 귀여운 강아지까지 리듬타운 강아지 지금 바로 슈퍼독에 지원하세요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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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에이 환희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너 강아지 무서워해 따윤 Dude 아아 어이 에이 어 어 그..뭐지? 이게 누구처럼 귀가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아..저처럼요? 네 처음처럼 귀가 항상 이렇게 약간.. 되게 이상한.. 소희 나 그리주면 안 돼요? 어예요요요요요 맞지? 카메라 봐야지! 김치! 아! 아.. 귀여워 같이 합시다 아하하하 안자 오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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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